건강을 입력하세요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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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쇼스 정정입니다. 반갑습니다. G&M 자연의 품격의 다양한 상품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어떤 상품일지 PD님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주세요. 못 보던 제품인데? 5.15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제품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리논 뉴트리션 이 박스에 들어있는 거는 저도 진짜 매일매일 제가 섭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색상이 바뀌어서 안에 성분이 바뀌어서 나왔네요. 이게 인기가 많나 보다. 자 그러면 한번 검색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색상이 괜찮네. 뭔가 약간 총록색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한 박스 기준으로 37,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쇼로롱 아 그치 그치 제가 기존에 꾸준히 섭취하고 있던 건 이거예요.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여러분? 오리논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섭취하고 있었고요. 코큐텐이 들어있는 핑크색 제품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또 시원한 블루 컬러로 해가지고 칼슘 마그네슘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칼슘과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까지 원한다 하시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멀티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제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유럽산 20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한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23가지의 복합성분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칼슘,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 B1,2, 나이아신, 한통텐산, 비타민 B6, B5, 비타민 B12, 역사,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E, 구리, 로드, 셀렘, 망각, 마그네슘, 몰리브델, 크롬, 아연, 철까지 들어있네요. 와 너무 힘들다. 제가 좋았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았던 게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안에 카드 형식으로 들어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편해. 너무 편해. 한 판에 20종의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까지 담았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 엄선된 21가지 프리미엄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고요. 마그네슘의 비율에 따라서 흡수율이 좀 달라진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2대1 황금비율. 저는 오늘 가르마 5대5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2대1 황금비율로 잘 나왔다고 합니다. 눈에 노화케어를 위한 루테인 들어있고 식약처에서 고시한 이를 섭취량을 최대치로 넣었으니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알티지 오메가3가 들어가 있다보니까 혈행 건강과 건조한 눈 건강을 위해서 체내 흡수율까지 신경쓰 알티지 오메가3로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다음날 출근할 때 입고 다녀 옷도 고민인데 이게 섭취해야 될 것까지 신경쓰기 좀 귀찮잖아요. 다양한 성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여러가지 종합건강 기능식품 챙겨먹기 번거로운 분. GNM답게 가격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착한 가격으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진짜 초점이 많아요. 저같은 분들 건강기능식품 간편하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너무 좋고 무엇보다 뼈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챕터 1 하루 한판에 23가지의 복합성분을 달 담아냈습니다. 오리론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칼슘 마그네슘은 비타민은 물론 뼈 건강을 위한 칼슘의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까지 더한 멀티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잘 나와있네요. 요렇게 주황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선물하기 진짜 너무 좋은데요. 멀티비타민 정제 빨간 주황 정제로 들어있고요. 비타민 비구는 무려 1000%입니다. 여러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그냥 풀로 채워네요. 풀로. 루테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캡슐 형태로 잘 넣어져 있는데요. 젓갈색을 보시면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루테인과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 D와 E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인원 시리즈 3가지 중에서 달라진 점이 이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정제가 들어있습니다. 하얀색 백색 정제가 들어있고요. 비타민군과 칼슘 마그네슘 셀렌 아연까지 잘 담아냈습니다. 멀티비타민과 칼슘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한 판 하루 한 판이면 됩니다. 간편케어 하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산의 비타민과 미네랄 미국 USA 절메니 스위스 잉글랜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뭐 이렇게 잘 당겨져 있고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료 특성에 딱 GNM의 설계 노하우 함량만 단순히 높이기보다는 원료의 고유 특성과 기능에 맞춰서 GNM만의 맞춤형 헬스팩을 완성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탄탄하게 뼈 건강 케어 체레칼슘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GNM에서 칼슘 마그네슘을 2대 1 비율로 배합을 해서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삐아용 사용에 필요한 비타민 D와 망강까지 알맞게 담아냈네요. 비타민 D가 이렇게 오 DSM사 그리고 흡수율 좋은 해조칼슘을 이용했대요. 해조칼슘 자체가 미네랄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접촉 표면이 넓어서 미세 다공질 구조를 지녀 체내 흡수율까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활기차게 에너지 충전하세요. 고된 업무와 가사 학업 등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에너지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GNM에서는 체내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 다양하게 배합했고요. 특히 비타민 전문기업 DSM사의 비오틴 등을 엄선에 담아 믿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되게 신뢰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건강하게 항산화 나이가 들수록 체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저하될 수 있어서 식품 등을 통해 항산화 성분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GNM에서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까지 꽉 채워 담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타민 DSM사 거고요. 이런 식으로 100%씩 쭉쭉 담았네요. 루테인과 오메가3도 맞춤형으로 담았습니다. 원데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판에 담아놔서 편하실 것 같아요. 루테인 마리골드꽃 추출물이고요. RTG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의 노화 케어에는 마리골드꽃 추출물이 좋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약처의 일일 섭취량 최대치 루테인으로써 20mg을 섭취하실 수가 있고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환방색소 밀도도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대요. 세계적인 루테인 전문기업 옹니 액티브 고품질의 마리골드꽃 원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원료를 위해서 3단계의 공정 시스템 거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증류해서 열변성 최소화를 하고요. 유기 용매 없이 효소를 사용해 농축하고 어치 제거를 위한 필름 탈취 공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을 충족했대요. 친환경 회 그렇지 이런 거 중요해요. 품질경영 규격 충족했고요. 하루 한판 월인원 멀티 헬시팩입니다. 하루 한판만 가방에 넣고 진짜 너무 편해요. 누구나 건강할 자격 GNN과 함께하세요. 지금부터 리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칼슘 마그네슘도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멀티 비타민 플러스와 같이 주문했습니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나이가 되다 보니 배송 빨리 와서 너무 좋네요. 열심히 섭취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연히 지인께서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먹기 편하게 돼서 이것만 손이 가더라고요. 꾸준히 챙겨 먹는 원핀 라고 하십니다. 평소 따로따로 챙겨 먹었던 칼마디 오메가3 비타민 조합을 하나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행 갈 때 좋은 것 같아요. 나눠져 있으니까 편하게 누리시길 바랄게요. 자 저도 이제 후기를 봤으니까 섭취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고 기대하면서 한번 뜯고 섭취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안쪽에 다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 봤을 때 하나 쏙 빼고 가면 돼요. 엄마 학교 갈 때 올게 야야야 너 그거 챙겨 챙겨 진거 뭐 아 이거 슈 여보 나 갔다 올게 오빠 이거 챙겨가 이거 빼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편하게 요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상태로 그냥 사무실에 놔두기도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에 나와 있어요. 활용 눈 건강 혈앤 건강 이런 거 보이시죠? 선물해 주신 분이 이거 어디에 좋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뒤에 보라고 하시면 돼요. 칼슘 마그네슘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미네랄 그 3종 요렇게 한번 섭취해 볼게요. 통별로 막 그 일일이 열어서 먹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먹는 게 너무 편해요. 진심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한 판에 우리가 알고 있는 23가지 복합 기능성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 한 판만 내가 챙기자. 한 판만 내가 한번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톡톡톡 까서 혹 하고 혹 마셔주면 너무 간편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미네랄 식품 챙겨야 되는데 어떤 거 챙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저는 이 시리즈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뼈 건강까지 챙기실 분들은 멀티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시리즈로 들어오시면 본인도 만족할 거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건강을 입력하세요. GNM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